안녕하세요. 9년차 포토그래퍼이자 유튜버 소피입니다. 아시는 분이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소피마르소를 닮았고 소피마르소를 닮았고 말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게 조금 어른스럽기보다는 아이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키즈 유튜브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웃을 때 입만 웃을 수 있어요. 눈은 안 웃고 입만 웃기. 하하하하 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. 다양한 사진을 많이 보고 연구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인물 사진 찍을 때는 모델과의 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홀이 좀 엄청 층고가 높고 그래서 제가 촬영자 입장으로 와도 진짜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사진이 진짜 잘 나올 것 같거든요. 코멘트 룸도 되게 식당을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도 사진 촬영하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서도 나중에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. 저도 되게 놀면서 촬영해서 재밌었고요. 촬영해 주신 피디님이랑 도와주신 스태프분들이 되게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촬영한 것 같아요. 안녕. 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